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. 전원을 끄지 마세요. 본사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나처럼 테스트하는 사람 보다도 많이 파는 사람을 이뻐할 거라마. 테스트를 잘하는 사람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많이 파는 사람을 이뻐할 거야. 본사에서는. 그게 좀 개 아이러닉하지. 오늘 홈페이지도 본사 홈페이지도 완전히 개선되고 완전히 세련되게 옛날에는 완전히 쌍팔년도 무슨 그거였는데 지금은 되게 깔끔하게 다시 개편됐는데 이쁘던데 가성비 디자인 성능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지 앞뒤가 똑같은 와 블랙박스는 이게 팔아먹는 것보다 테스트가 제일 중요해. 팔아먹은 인간들은 많아 그것도 제대로 달기는 하겠어 그렇지만 많이 파는 것보다는 테스트하고 파는 게 기술인데 테스트 영상이 있다고 중고래 손님이 테스트 영상이 있다고 중고래 그런 인간들하고 못 얘기를 해 퍼메어를 미리 깔아서 판다는 건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블랙박스를 시작합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결국 이제 101버전 2 2 3